블박을 팔아 봅니다. 달기 전에 장착 전 업데이트는 필수예요. 그것도 몰라. 아휴 그냥 좀 이해가 안 가. 달고 다니는 인간들이나 팔아먹는 새끼들이나 펌웨어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장착만 졸라게 하는 거지. 빨리빨리. 그리고 출장가서도 좀 출장비를 좀 받아 먹어라. 출장은 안 하고 출장비를 안 받아 먹고 싸게 달아주고 하니까 그냥 작업이 엉망인 거야. 그냥. 우리 일에 적당이라는 게 어딨냐. 애펜드로 해야지. 나는 공임이 비싸. 딴짓보다. 애펜드로 하니까. 대충 하면 안 돼. 대충 하면 그것도 화재로 이어지지. 응? 잘 안 찍히거나. 응? 그리고 앞머리 뒷머리는 필히 닦아줘라. 물로 좀 닦아줘. 닦아줘야지. 잘 찍히거든. 밝아야 잘 찍히지. 암니 뒷머리의 흑투성이다. 먼지투성이면 잘 찍히겠니? 하루에 한 번씩은 닦아주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닦아줘야지. 한 달에 한 번 닦아주던가. 그것도 아예 안 하면 어떡해. 내가 많이. 선생님들 내가 많이 닦아줘. 닦아주는 게 뭐 어렵냐. 와이파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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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파이 한 번 흔들어주면 되지. 와이파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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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파이 한 번 흔들어주면 되는 거지. N30이고요. 방열판이 이렇게 있고요. 구멍이 많은 게 좋은 거야. 똑같아 사람이나 기계나 구멍 많은 게 좋은 거야. 아이패스 블랙. 시스템 준비 중입니다. N30, 풀풀, IPS 판넬, HDR. HDR은 말이 여기가 나이티비전이라는 말이야. HDR. 그렇게 알고 있어요. 비슷한 말이야. 화면을 시작합니다. 후방 카메라가 없습니다. 상시 녹화를 시작합니다. 이거 세 번째 게 음성 녹음이야. 바람필때 필요하지. 대부분이야. 바람필때 필요합니다. 네 번째 버튼 누르고 해서 이제 시스템. 여기서 이제 10초대 꺼지는 게 제일 오래 쓰는 방법이고 빨리 작살내려면 항상 쾌집 누르면 되는 거고 시계 화면을 쓰면 이제 좀 어중간하게 쓰는 거지. 제일 이뻐 시계 화면이. 제일 좋아. 정보. 정보란 최신 업데이트. 안전형 도우미. 뭣도 모르는 짱구들이 말이야. 출장 작업하는데 무슨 싸게 해주고 그러냐. 출장 작업하면 더 받아야 되는 거야. 정상 아니냐. 출장 작업하는데 무슨 블랙박스를 더 싸게 주고 그래. 그러면 더 하자 생기지 않나. 물건을 달랑 싸게 주는 건 괜찮은데 물건을 달아주고 싸게 준다는 건 웃기는 거지 그게. 그러니까 싸게 달아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. 일을 대충 할 수밖에 없어. 정성이 안 들어가. 정성이 진짜 안 들어가요 여러분. 출장 작업하는 사람 중에서도 제가 받고 하는 사람들은 하자가 안 생기고 물론 꼼꼼하게 하겠지만 출장 작업하는데 꼼꼼하게 2만원 금받고 어떻게 꼼꼼하게 해주냐. 그럼 100% 그냥 개사발이야 보면 돼. 나는 내가 그걸 망하게 경험했지. 열이면 7대가 엉탈이니까. 그 중에 3대는 내가 한 거고. 꼼꼼하게 잘하지 나는. 근데 이제 수입차들은 웬만하면 옆에 APR 뜯지 말아. 100% 하자 생긴다. 그것 때문에. 그것 때문에 총대맬 일 있냐. 이상 내비형님이고요. 업데이트를 잘하면 좋은 거야. 엔상공. 무상 보증 2년입니다. 여러분. 사랑해요. 아이트로닉스 엔상공. 또 불났나 보다. 하루하루 스펙타클하다니까. 내일도 노는 날이야? 아휴 승질난다. 그만 좀 놀자. 이거 진짜. loses.